지금 시간은 6시 42분 오늘부터 저희 학교 중과고사가 시작이라서 학교 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에서 류 형이 자고 있어가지고 깰 수 있어서 아침에는 역시 홍삼 자기 전에 또 홍삼 건강을 위해서 이제 컴백도 얼마 안 남아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홍삼을 꼭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졸려 자 제가 먹는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홍삼을 먹고 바로 이걸 먹어야 돼요 배즙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 홍삼의 그 그..어떨떨? 이거 해야 되나? 이 좀 쓴맛을 배즙이 바로 달래줘요 먹어볼게요 어떠냐 아, 왜 이렇게 쓰지? 아, 왜 이렇게 쓰지?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, 왜 이렇게 쓰지? 제가 배고파서 시리얼을 먹고 싶었는데 우유가 없어요 우유가 없어서 못 먹겠네 배지민의 시리얼을 먹을 수 있나요? 우리 더위분들이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사실 저 혼자밖에 없어서 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안경이 있는데 안경 쓰면 눈이 작아져서 이따가 악교 두고 좀 이따 쓰겠습니다 필수된, 필수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팟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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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잠시만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데? 정ma 갑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에릭이랑 자리 오늘의 점심 메뉴 바로 카레와 이게 돈까스인가? 돈까스? 치킨까스 아 치킨까스 비빔면? 쫄면 네 죄송합니다 쫄면 오 내가 좋아하는 보드 에릭이와 함께 걸으시죠 더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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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카메라 들면서 찍으니까 되게 혼자 민망스럽고 어색하네요 그래도 우리 더비 분들 보시는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잘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민망할 때는 역시 음악이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제가 다시 빠진 곡이 있어요 바로 더보이즈에 있어 여기 플레이리스트 있습니다 멜론에서 하트 뿅 드디어 회사 도착! 비닐 번호는 보여주면 앙 돼요 어? 마침 제코비 형이 올라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Say hi 어디 가요? 다요? 다요? 바로 샐러드 먹으러 가죠?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데 제 것도 부탁해요 오케이 짜잔 그리고 이제 삼을 한번 열어보면 바로 제가 좋아하는 페브리즈 떳떳 더 보이즈에서도 제가 많이 뿌렸어요 페브리즈 음 좋아 그리고 저기를 보면 영웅이 형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인사해 주세요 짜잔 짜잔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코비 형 네 파진 형 아 우리 바라오니까 응 이런 데서 안 맞아 참아 응 그리고 문장공 맛있다 자 저는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하나 둘 넷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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